올라가요 1초 2초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예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하고 만약에 12주잖아요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그만 하실 거잖아요 만약에 잠깐 쉬는 시간이라서 일주일 날 정시할 땐 이거 누르면 계속 진행 완전히 안 하실 때는 네모 저 촬영 다 안 하셔도 돼요 조금만 하셔도 돼요